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아이탑 2G 데스크탑이라는 것으로 바탕화면을 꾸미거나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각이라든지 폴더나 아이콘을 그룹화해서 정리할 수 있고 달력이라든지 메모장, 시계 위젯을 사용할 수 있고 움직이는 배경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챗 AI 기능은 제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탐색기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도 윈도우 탐색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각이라든지 폴더를 감추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요. 특정 폴더에 비번을 걸고 암호화할 수 있고 더 많은 도구를 보면 여기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좀 더 내려보면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제공하는 기능 목록을 볼 수 있는데 로켓독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스크탑 정리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업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다음을 누르고 동의를 누르고 다음 다음을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고 실행된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메뉴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일단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폴더와 바로가기를 정리할 수 있는 상자 아이콘 그리고 시계 위제 그리고 탐색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탐색기 메뉴에서 검색을 누르면 여기에서 윈도우 탐색기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PC에 연결한 외장하드에 있는 내용까지 검색해서 보여줍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장하드를 연결하더라도 검색을 하면 해당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외장하드를 자주 연결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일을 찾을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Chat AI를 누르면 하루에 20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입력을 하면 답변을 볼 수 있고 Chat GPT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시계 위젯을 보면 옵션 메뉴를 펼친 다음에 본인 취향껏 투명도라든지 시계를 고정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고정을 누르면 위치를 조정할 수 없게 되고요. 숨기기를 누르면 데스크탑에서 사라지는데 다시 보이게 하려면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클릭, 아이탑 이지 데스크탑이라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시계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계 위젯에 관련된 옵션은 메인 도구에서 상자 탭 모양에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투명도 조절, 참고로 폰트를 변경하면 시계 위젯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자 박스라든지 기타 다른 위젯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라든지 폴더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위치 조절할 수 있고요. 좌측에는 옵션에서 상자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마찬가지로 색상 변경은 모양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폴더라든지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가기를 분류해서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상자 추가를 누르거나 빈 곳에 우클릭 컨텍스트 메뉴에서 상자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상자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폴더를 만들 때 암호를 걸고 싶다면 비공개 상자 활성화를 누른 다음에 암호 설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만들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정 표시를 누르면 달력 위젯이 활성화됩니다. 목록은 주, 달 이렇게 본인 취향껏 사용하시면 되고 일정을 추가하고 싶다면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메모 입력하시면 되고 추가 설정을 눌러 디테일한 세부 옵션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노트 표시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메모장이 활성화되고요. 고정하는 메뉴가 있고 옵션 메뉴에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숨기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추가할 때는 새 메모를 눌러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기화 기능은 없고 단순하게 메모만 입력하는 기능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관리라든지 빠른 작업, 레이아웃은 본인 취향껏 체크 및 해제를 통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보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배경화면 탭을 누르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배경화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단에 보면 라이브 배경화면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상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배경화면 추가를 눌러 MP4 파일을 불러오고 여기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변경할 수 있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X를 눌러 이렇게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참고로 옴바하고 다른 점이라면 영상이 재생되는 속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소거 이 기능만 제공하고 있고 다수의 파일을 등록을 했을 때 순서 변경이라든지 그런 기능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경화면 설정을 통해서 본인이 취향껏 세팅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적 배경화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진이고요. 색상만 변경하고 싶다면 단일 색상 탭을 누른 다음에 설정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검색 메뉴를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 메뉴와 채트 AI에 관련된 옵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젯 탭을 누르면 활성화 여부는 이렇게 클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탕화면 폴더나 아이콘을 숨기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확실히 편하죠? 마지막으로 상단에 있는 메뉴 목록을 펼치면 사용자 설명서를 볼 수 있는데 해당 메뉴를 누르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사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